상방어가는 진짜 게임 아님 아이 꺼져워 사일드팩이 약해된 것도 사막 때문 아닌가? 미우 모드가 아니라 디펙트 리밸런싱 모드나 만개죠? 체구판 꺼져 디펙트는 안귀엽잖아 디펙트가 지배할 정도면 진짜 망했구나 디펙트는 안귀엽다 눈길갑 눈길갑 히요 히요 아 아 요 요 요 요 요 요 무슨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서울 쥐 두 마리 두 마리의 서울 쥐가 있었네 또 어서지 극 인지 편향 안전 주면 좋지만 안져도 좋기나 아 향로 향로 왜 이렇게 도움 안든 어 이 똥겜 왜 맨날 소리 안 나 소리가 똥겜 깔아 소리 안 나는 게 픽스가 안 되는 걸 보면 측정 환경에서만 일어나나 봐 번역이다 룬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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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룰 룬 하팡이 벌서스 터보 밀리언 헌드레드 사우전드 조고독립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석재자력 나왔으니까 이겼다 승리의 주문을 부탁해 니 희귀 유물은 석세 달력이야 아까 판이 더 셌는데 쓰레기 게임 진짜 개어카 쓰레기겐 세계의 극산 역학특 내 밑에 있음 아 임마 어 싫어 으 짜증나 으 꼴보기 싫어 으 허허 그 디딤 두개 나오는거 봐 그거 두개 먹었어 뭐하게 그래도 탐 손 줬으니까 인정이지 탈보 탈보 떴다 다 뒤졌다 뭐 뒤졌다고 나도 알아 2 2 2 1 2 2 2 2 3 2 2 전 동력 그래도 티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포스 누가 잡음? 잘 쏴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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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야겠군 에이 둠 퓨백된 고양이님 5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방열판 내가 찾던 방열판 여기에 있었네요 58딜 살긴 살았네 가라 파괴 달려 사괴 광선조차 이기는 세계의 천재 더 지니어스 석재 날력 사괴 광선조차 사괴 광선조차 부터 지니어스 천재 주님 이 영상은 지니어스덕 연출되기 창문조차 방열판 늦으면 답도 없다 도박치비 다 해줄거야 도박치비 다 해줄거야 도박치비 다 해줄거야 저놈의 유성타격만 나오네 일단 컴드 재활용 올루 그램 올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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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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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Voll 퍽벌레를 죽이는 자 웜슬레이어 창의적인 인공지능 실패 번개 맞을놈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고기가 정말 먹고 싶었나 보네 소고기인가봐 흰개가 썩 아니 드로 되게 드로 밖에 없는데 아니 되게 드로 밖에 없는데 드로 안 넣는게 맞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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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쿠아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야 고기 오야쿠아 고기 아들이 이 게임 쓰레기 이 게임 쓰레기 이 게임 쓰레기 이 게임 쓰레기 디펙트가 이래보여도 중뱅보면 항상 왓처보다 먼저 등반 성공하던데 역시 왓처보단 당한 듯이 반박한받은 그건 왓처가 약한거 아닌지 반박시친 알파 자자 고기 쓴모에 사는게 남는거지 아니 사넷 뭐 향로가 왠일로 아니 잠깐만 개치웠나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봉봉봉봉봉 포도 대풍련 재컷 쓰지말걸 뭐야 쓰레기 쓰레기 파워카드 다 뒤졌나 다 뒤졌습니다 예 다 뒤졌습니다 다 뒤졌습니다 저iesta 다 뒤졌습니다 자세히 다 뒤졌습니다 내가 맞은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함이었다 던지실 봉봉봉봉 거북 맛보고 정신 못차리죠 이렇게 맛있는 것 처음먹어봐요 헐 호호 반복만 디지게 나오네 서중량 고반복 디팩트 하하 호호 하하 향로지롱 모조리 자식 가시앤번 1층부터 안복하라는 점탐의 암시 아닐까요 크크크 하하 이걸 죽여살려 향컨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게 맞지 않을까 상방에서 개털 될 수도 있는건데 상방에서 개털 될 수도 있는건데 상방에서 개털nar 상방에서 녀석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임? 드래기 게임임 주사수 주사수 고맙습니다. 뭐? 패턴 뭐였지? 나야 뭐? 쓰레기 90 딜이잖아 90 딜이잖아 카드를 쓸 수가 없네 유타 한 대 때려놓고 유타 한 대 내려놓고 어둠 구체 돌려놓고 나중 시절을 쓰면 되는 것인가? 다중 시절 안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니? 안 잡히네 근데 그냥 놀아서 다음 턴 보면 돼 잡혔다 봉봉봉봉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써레기겜 황로 위대한 향로 이 효과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일밴밴마금 중사장님 첨탑이 디펙터 한 번 더 반복하라고 하는데 근데 한 번 더 어떠신가요? 은하네 눈물이 감사합니다.